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먹먹이 삼촌입니다. 그 언집사 영상이 올라왔는데 고소했습니다. 뭐 이런 영상이 올라왔더라구요. 거기 보니까 BJ도 3명 포함이 되어있구요. 또 악플러들도 이렇게 묶음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한 사건을 해서 이렇게 총 3장인가 4장의 고소장이 올라간 걸로 알아요. 그 이름이 뭐 제 이름도 나와있는 걸로 알아요. 뭐 제 이름도 나와있는 것 같더라구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도 그런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언집사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돼서 또 오늘 아프리카 BJ 세교가 언집사다 이래가지고 또 많이 올라왔더라구요. 사이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BJ 세교가 많냐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건 언집사가 아프리카 BJ 세교가 맞냐 아니냐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말티즈가 온기가 맞냐 아니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게 궁금한 거죠. 이 부분은 확실히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구요.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 언집사가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는데요. 명예훼손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좀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학생분들도 많고 좀 10대 20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댓글을 많이 다시니까 혹여나 해서 이제 걱정돼서 댓글을 다시는 분들 좀 악플 다시는 분들 때문에 글을 남깁니다. 제 영상에는 그렇게 악플 다는 사람은 심하게 악플 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심한 악플은 제가 지웁니다. 왜냐면 그분한테도 누가 될 수 있잖아요. 언집사가 그 악플을 보고도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심한 건 삭제를 합니다. 근데 명예훼손에는 사실적시명예훼손과 또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버 모욕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에는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있고요.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가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거짓말이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도 그 사람이 명예가 실추되고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비방을 하면 이것도 사실적시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모욕죄. 이게 명예훼손하고 모욕죄를 헷갈려요. 모욕죄랑 명예훼손은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명예훼손을 갖다가 모욕죄로 생각하고 모욕죄를 명예훼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진정을 했다 이러면 뭐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 사건은 명예훼손이라고 딱 고소를 했어요. 근데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죄는 있는데 이 제목하고 이 죄하고 이게 다르면요.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을 했는데 도둑질 행글로 절도죄로 신고했다. 그러면 그거는 무혐의가 되고 기소유예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이 제목하고 이 제명하고 내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명예훼손하고 모욕죄죠. 막 욕을 하고 목욕을 했느냐 명예훼손을 했느냐 이 부분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욕죄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사이버 모욕죄라고 했어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모욕죄. 근데 이게 사이버 모욕죄가 조금 더 제가 큽니다. 금방 또 말씀드렸는데 명예훼손은요. 비방을 목적으로 공연성을 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 공연성을 띄고 그곳에서 명예훼손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악의적인 글을 올리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공익성을 띄었다면 이건 공익성으로 판정을 받으면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그 이 명예훼손을 상대의 명예를 깎아내릴 목적으로 반복적인 비방을 하는 게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이거 딱 욕을 했다. 무슨 말을 했다. 나쁜 말을 했다. 이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경의를 보고 그걸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훼손은요. 정보통신관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했어요. 내가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고소 취하하겠다 이러버리면 그 죄는 없어집니다. 그냥 그 바로 고소 취하가 되고 사건은 종결이 나버립니다. 반의사 불벌죄고요. 명예훼손이라는 건 그거죠. 누군가가 이제까지 차곡차곡 쌓아올린 좋은 이미지나 명성 등을 떨어뜨릴 만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돼요. 그 행위를 한 경우에 그러니까 그렇게 비방을 한 경우에 이건 또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명예훼손이 이게 진실인지 진술이 사실인지 관점인지 구별을 해야 돼요. 의사의 보편적인 의미와 용법 증명 확률 사태가 된 말이 적힌 문매 그 표현이 이루어진 공공적 지경 등 전체적인 경위를 고려하여 판가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 영상을 오늘 많이 링크를 달아주셨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뭐 BJ 세교가 아프리카 BJ 세교가 언집사다 이런 영상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사진만 봐가지고는 영상의 얼굴하고 사진에 찍힌 얼굴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르다는 게 다른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고 뭐 좀 달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사진빨 사진빨 또 조명빨 조명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수박 먹고 계곡에 앉아있는 사진도 떴던데 그걸 봐도 저도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운동할 때 그 날씬한 몸이랑 앉았을 때 또 몸이랑 다르고 또 침대에 엎드려 있을 때 몸이 다르고 이 몸이 다르다는 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더 날씬해 보이고 덜 날씬해 보이고 이런 거고 얼굴도 좀 더 동안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입술도 아랫입술이 좀 도톰하다가 또 뜯은 사람이 위에 입술이 도톰하기도 하고 필러를 밑에 맞으면 요새 또 이렇게 또 두툼해지고 위에 맞으면 위에 두툼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잘 구분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더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 그게 맞다면 거기 나온 말티즈가 온기가 맞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고람 있잖아요. 유고람에 보면 옛날에 키웠던 말티즈다. 세교가 은집사가 맞다고 치고 가정하에 예를 들어서 그때 이 말티즈가 옆에 굳게 자던 말티즈가 운동할 때도 보면 그 똑같은 계집이 나오잖아요. 그 말티즈가 유난히 작긴 해요. 말티즈가 온기처럼 유난히 작고 유난히 순해요. 유난히 추위도 많이 타고 보면 그 계집안에 들어가서 그 방석 위에서 이렇게 딱 몸을 움츠러서 자더라고요. 보면은 이렇게 운동할 때 입는 핫팬츠랑 이렇게 하이탑이랍니까 그런 걸 입고 운동하고 있는데 전혀 계절적으로 추워 보이지 않는데 얘는 좀 추위도 탈만큼 걔가 좀 작고 유난히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온기라고 그리고 아예 그 세교가 은집사라는 걸 아예 그냥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제가 확신한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 유고람이 혹시 옛날에 키웠던 그 말티즈라고 하는 게 아니냐 옆에 있던 그 사진이 녹화분이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적혀있는데 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 말라무타라고 적혀있어요. 대형견 말라무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티즈는 아닌 걸로 그리고 그리고 1월 1월 며칠 날 1월 며칠 날 1월 며칠 날 1월 10일 날인가 이제 방송을 그만둔다고 2020년 1월 10일 날인가 방송을 그만둔다고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다더라고요. 아프리카 TV를 그만둔다.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가지고 같이 찍다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쫙 설명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시점에 1월 8일 날 그러니까 1월 10일 날 그 내용이 올라왔잖아요. 그 글이 올라왔는데 아프리카 TV에서 근데 1월 8일 날 여기 이제 그 자주 다녔다는 그 동물병원하고 유기견으로 검색을 해보면 종합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이하은이란 이름으로 2020년 1월 8일 그러니까 그 영상에 올린 건 1월 10일이고요. 그러니까 뭐 1월 10일 제가 1월 10일로 봤는데 1월 10일경으로 할게요. 또 날짜 하루 이틀 틀릴 수도 있으니까 1월 10일경 이제 방송 아프리카 BJ를 그만둔다. 이렇게 했다는데 1월 8일 날 8시 41분에 이하은이란 이름으로 근데 언집사가 이하은인지는 몰라요. 이하은이란 이름으로 이 검색을 했더라. 여기에 뭐라고 돼있냐면 그 아기 입양이 되었나요. 이렇게 물음표 이하은 해가지고 2020년 1월 8일 8시 41분 20시 41분에 이 글이 올라왔어요. 종합 유기견 보호센터에 근데 언집사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이하은이란 이 글을 쓴 사람이 그 계좌에 뭐 이하은하고는 우연의 일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그 고소에 대해서는 일단 1달락을 지었게요. 그러니까 댓글 쓰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고려를 했었어요. 일부러 그 악플을 만드는 사람도 있으니까 악플 달게끔 행동을 해가지고요. 그 언집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악플을 달게끔 딱 만들어요. 분위기를 악플을 막 달잖아요. 그럼 그걸 싹 모아가지고 법무사한테 가가지고 싹 다 고소장을 써가지고 아니면 변호사랑 만나서 고소장을 다 써서 몇백 명을 제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합의를 보면 그냥 고소 취하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다 합의를 보려고 하죠. 변호사 사고 대응하고 하려니까 몇 개월 시간 뺏기고 왔다 갔다 귀찮으니까 합의를 봐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이게 뭐 벌금이 50만 원 나올지 얼마 나올지 모르잖아요. 채 50만 원이 나왔다 쳐도 아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50만 원에서 뭐 300, 400까지 주고 합의를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민사까지 끌고 가는 분도 있어요. 아 갑자기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 그 악플 때문에 이러면서 그 정신병원 진단사 하나 끊어가지고 민사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댓글을 다실 때 이게 악플인지 아니면 그 언집사의 해명에 대한 자기 의견인지를 구분을 하셔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고소를 당하시면 혼자 1대1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뭉쳐서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증악을 다 그러니까 보통 형사들이 조서를 꾸밀 때 이 고소 내용만 가지고 꾸미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전에 분명히 법에는 뭐라고 되냐면 전반적인 그 내용을 다 확인해가지고 문맥상 내용을 전체를 파악해서 그 이게 제가 성립되는지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면 그런 거 잘 안 봅니다. 형사들이 머리 아프거든요. 그 딱 내용만 욕했잖아. 여기 비방했잖아. 요구만 따진다고요. 했어요. 사실이니까. 그러면 아 그러니까 성립되자고 검사한테 넘겨버려요. 서류를. 이송을 보내버린다고요. 기소해서 바로 보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같이 해버리면 그 내용 전체를 다 본다고요. 문맥을.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그렇게 대처하기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잘못해서 상수심까지 가면 변호사로 선임해야 돼요. 1심에서는 소리만 가지고 되는데 그때도 변호사를 같이 해버리면 지방이니까 한 300에서 450정도쯤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거든요. 같이 선임해버리면 한 사건으로 경합시켜서 훨씬 더 부담이 줄죠.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되고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옆에 있는 말티즈가 옹기다. 세교라는 사람이 언집사가 맞고 옆에 있는 말티즈가 옹기다. 이런 가정. 그 다음에 또 가정. 그 다음에 옹기는 유기견인데 발견 상황이 주작이다. 어디서 유기견을 입양했지만 데려왔지만 그 이제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주작을 한 거다. 2. 3. 옹기는 유기견이고 내용의 법률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예를 들면 구청에도 신고했고 경찰서에도 그 유기견을 버린 사람들 유기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신고를 했다.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상황 설명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애매하게 계속하면서 끌어왔다. 이런 가정의 세계를 가정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1. 옆에 있는 말티즈가 옹기다. 유기인이 아니었다. 이거는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고요. 동물학대 동물공연윤리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후원금에 대해서도 행령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 1번과 동일합니다. 2번도 옹기가 유기인은 맞는데 발견 상황이나 이런 게 막 박스에 있는 것처럼 해서 주작을 했다. 요것도 1번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처벌이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적용하는 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3. 옹기를 발견해서 3번은 이거죠. 옹기를 발견해서 구청에 연락도 했고 유기한 사람을 경찰서에 신고도 했다. 그렇지만 해명을 애매하게 걸어왔다. 이 경우는 법률적인 문제는 피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도덕적인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후원금 모금액과 사용처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을 같이 쓰고 전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진짜 400만 원만 들어온 건지 더 많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횡령을 한 건지 안 한지 금액이 400만 원대가 맞다고 해도 횡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금액이 1천만 원이 된다고 하면 이건 개인이 후원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5천만 원도 만약에 세교가 맞다고 하면 어떻게 벌여드린 수익인지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은 내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그리고 왜 확실하게 증명할 방법을 두고 애매하게 걸어오면서 경찰과 통화시 없는 영상을 공개해도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없는 영상을 CCTV 공개해도 돼요? 경찰이 물어보죠.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확보한 게 없는데요? 영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고 봤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명이라고 공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고소한 신고한 유기견 수사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CCTV는 확인했는지 그 간단한 걸 왜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쁜 경찰 시간을 뺏어가면서 왜 엉뚱한 질문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스스로 오해를 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 신고는 했지만 찾기는 힘들 거라고 했다고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 글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담당자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접수된 게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그런 거는 유기한은 구청에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유기가 됐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이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찰하고 통화할 때도 가지고 있지도 않다면서 CCTV를 공개를 해도 되냐 유튜브에 그걸 어떻게 하고 했냐 없다 그런 이야기만 했잖아요. 경찰관도 되게 바쁜데 해명이라고 하는데 고소한 사람 신고한 사람 유기견 수사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신고 했다고 했잖아요. 온기를 버린 사람을 그러면 그 유기견 수사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CCTV는 확인을 했는지 그 간단한 걸 왜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물어봤으면 되잖아요. 그 후원금액 총금액 사용처를 공개하긴 했지만 오해를 남겼어요. 이 부분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 오해를 키웠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도덕적인 부분을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구청에 연락을 했고 자기가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해명한다고 하면서 해명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해명이란 건 까닭이나 내용을 풀어서 밝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오해와 더 문제를 야기를 시키고 있잖아. 해명이 아니에요. 해명이 아니고 핑계와 변명으로 그걸 밝혀야 될 걸 밝히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오해를 스스로 키운 거지 이거 까닭이나 내용을 풀어서 밝힌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해명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걸고 온 거잖아요. 해명 영상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해명이 더 오해를 만든 건 그 목적성은 알 수 없으나 본인이 스스로 만든 거고 스스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목적성은 저는 모르겠어요. 왜 오해를 만든 건지. 그건 목적성은 알 수 없지만 본인이 스스로 만든 거니까 스스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가는 일이잖아요. 해명이 의사가 올 때 시원하게 밝혔으면 악플이 달리지도 않았을 텐데 왜 이를 키우는 건지 악플을 단 사람도 모욕을 했다고 하면 죄가 되겠지만 계속해서 그걸 수시로 삭제하면서 알맹이 빠진 해명으로 스스로 일을 키운 건 아닌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악플 들도 생기지 않았을 까요. 어쩌면 그 악플 들도 언집사 때문에 그 해명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오해를 만들어서 그 모욕죄가 되는 건 아닌지 이 언집사 한테도 악플 들한테도 솔직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BJ들도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서로 해명하고 그 해명이 충분히 납득 되기보다는 또 다른 오해가 생겨서 서로 주고받은 영상이 명예훼손으로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해명을 하고 해명한 게 우리가 보니까 부족하고 해명이 아니고 오해를 만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한 거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건데 이게 명예훼손이 된다. 비방 목적이 없는데 이 지금 온기를 버린 유기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심정이잖아요. 언집사랑 우리 BJ들이랑 대립각이 아니고 같은 심정이예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어본 거고 똑바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해명을 한 거잖아요. 강요에 생긴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그런데 그 해명이 오히려 오해를 만드니까 서로 주고받은 그런 대화가 어떻게 해서 명예훼손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명예훼손이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요. 그로 인해서 언집사가 얘기한 부분들이 증명이 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명예훼손은요. 사건의 진위와 상관없이 개인의 비방을 목적으로 공연성이 오픈된 인터넷 공간에 올려지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게 비방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쟤들이 벌금을 냈으니까 처벌을 받았으니까 언집사 말이 다 맞아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처벌을 받더라도 이번 일은 스스로 언집사가 해명을 오해로 더 키운 거고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고 이렇게 많은 BJ들이 이번 일을 다루고 패러디하는 건 해명에 대한 반박이고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고 공익적인 거라 명예훼손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고소는 반대로 무고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당히 무거운 죄예요. 고소를 하면 죄가 없으면 무고죄를 받는 거예요. 그 무고죄가 상당히 무거워요. 오히려 명예훼손보다 무고죄가 더 죄가 클 수가 있습니다. 많은 BJ분들이 비방이 아닌 온기를 유기한 사람을 찾고 싶은 거고 언집사가 그 부분을 해명한다고 하면서 오해를 만들어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딱 세 통에 전하면 해결이 됩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이미 전화했었죠. 그때 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CCTV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라고 했으면 돼요. 그때 전화했을 때 그리고 전화 핸드폰에 있는 번호로 구청에 연락을 했다는 걸 보여주든지 구청의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제가 그때 전화를 했는데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찾기가 힘들 거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한 게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명을 할 수 있잖아요. 확인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확인은 안 하고 무슨 유기견 발견한다고 다 구청에다가 연락하는 줄 아나 경찰서에다 연락하지 유기한 사람 찾을 텐데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돌려버렸잖아요. 그렇게 전화를 자꾸 엉뚱한 데 쓰잖아요. 딱 세 통이면 끝나잖아요. 아 그리고 후원금 내역이랑 사용처도 4월달 5월달 그냥 전화만 한 통하면 번호만 몇 개 눌리면 자동으로 팩스로 오잖아요. 이메일로도 오고요. 팩스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 직접 통화를 안 해도 상담사랑 번호만 띡띡띡띡 눌리면 카드 회사에 따라서 바로 온다고요. 전화 세 통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얼 목적으로 전화 세 통이면 끝나는 걸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또 고소사건까지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BJ들하고 악플러들한테 그리고 수시로 지우고 있잖아요. 제가 삭제를 하잖아요. 삭제를 하면서 그 짧은 1초 2초를 보고도 마음은 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판을 까르고 자기가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 차단할 수 있잖아요. 악플이 그렇게 달려서 싫으면 계속 지워도 계속 악플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싫으면 댓글 못다는 영상으로 자기가 스스로 누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댓글 못다는 영상으로 누르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누르면 되죠. 연예인들 보면 비공개를 해버리잖아요. 악플 달리면 그런데 댓글 못다는 영상으로 눌려버리면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계속 삭제하면서 캡처하면서 고소를 고소를 남발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해명이란 건 까닭이는 내용을 풀어서 밝히는 거예요. 원집사님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